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행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종교계에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에 이어 상당수 대형 교회들이 동참에 나섰지만 일부 교회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사랑의 교회도 역시 2주 동안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호소에 호응한 겁니다. 집단 감염과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종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말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대형교회 15곳 가운데 광림교회와 영락교회, 충현교회 등 6개 교회는 주말 예배 취소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신 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주말 예배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